김종국 씨 팀이랑 김종국 씨 팀이 마지막 경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사실. 야 내가 얘네들 이기리라고 상상을 했겠냐고. 근데 형내가 더 세지 지금 생각해봐. 남남의 남녀니까. 근데 잠깐만 이게 뭐가 걸려있는 거죠? 한 번. 힌트. 마지막 그 사건 해결을 위한 힌트가 걸렸습니다. 아니 그리고 내가 하다가 만 방법을 써야 돼. 빨리 뛰어나가가지고. 뭐 우울했는데 형이. 아이 빨리 내가. 저기 조금만 더 빨랐으면 됐는데. 전혀 아니었어. 전혀. 옆에 앉아줘. 아니 모든 사람들이. 종국이가 있는 데가 이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한 번. 역경을 한 번 버텨내보자. 오빠. 이겨주세요. 오케이. 자 호들랑이 되면 시작이에요. 니가 먼저 가봐. 제가 빠르니까. 가봐서 양구니까. 오케이. ática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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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가 좋다. 작전 좋아. 야. 이야. 잠깐만 이놈. 이야. 이야. 박진영. 야. 야. 두더지 같다. 두더지 땅 판다. 제발 이거라 석진이 형. 야 야 야 야. 아 감시해 오고 싶으세요. 간지럽게 약하네. 석진이 형 안 쓸어. 지금 밑에서 뭐 하는 거야. 야 너 야 이거. 야 야 야 둘 2대1 이길 수 있잖아. 형 이길 수 있어요. 2대1이잖아. 형 저는 버티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질 자신이 없다.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질 자신이 없다. 이길 수 있어요. 오케이. 아 파이팅 김정под 잘해. 야 벽이야 벽. 와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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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지 않겠다. 와아... 아 이거... 아 이거... 아 이거... 아 이거... 4대1만 가볼래 형? 나 진짜 기분 나쁜 게 정국이한테 진 거지 소민이는 아닌데. 아니 소민이 꼴 보기 싫어요. 아니 나 소민이 너무 꼴 보기 싫어. 왜? 재미있다. 아니 맛있다. 정국이는 지금 운동했다고 생각, 운동했다고 생각. 정국이 형 진짜 힘 세다. 1등 팀은 힌트권 2장, 2등 팀은 힌트권 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